다 안맞잖아. 이렇게 안맞는다고 러그는 푸니까 안맞아 이렇게 자 다음 시간차로 한번 때려보세요 아무리 이건 절대 못잡지 그러니까 이게 퍼지가 돼요 자 시간차로 한번 세 번만 해볼게요 안돼 이거는 완벽해 두번만 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엉덩이 보이기 해볼게요 엉덩이 보이기 자 일단은 일단은 대쉬공격 다음에 바로 안으로 한 세 번 해주세요 한번 더 한번 더 쫓아와도 이건 어차피 자 그 다음 시간차로 잡아보세요 한번 봐봐 봤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안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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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곡도 입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목숨 걸고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밥본전 같이 이제